정오, 관찰 카메라, 도사 찾아 1시간 반째 헤매는 중. 도사 찾아 산만리하던 B팀 앞에 계룡산 사무소가 나타났다. 계룡산 갑사분석. 계룡산 사무 담당하는 곳이니 도사 인적 상황도 관리하지 않을까? 한 줄기 기대를 품어보는 곳. 저희가 지금 여기서 도사분을 한 분 찾고 있는데요. 계룡산 안에 도사분이 있어요? 도사들이 지금 도사들이 있나요? 도사들 없는데. 뭐라고? 도사가 없다고요? 예전에는 선을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런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들으셨나? 관찰팀 안 떨어지는 소리. 이대로 미션 실패?